아버지, 전 100%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쿨해졌습니다 사귀고 싶다 썸타는 시간도 아까운데 바로 사귀죠 쿨해! 오늘부터 이래 쿨해진 동자야, 콜드브루를 마셔라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커피가 바뀌셨네요? 깔끔한 게 좋아요 커피도 사랑도 그렇다면 깔끔한 맛 제안 드릴게요 쿨해진 동자야, 콜드브루를 마셔라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지난번 주차장 봤죠? 아, 팀장님도요 네? 팀장님도 봤다고요 우리 둘 다 들켰다고 순진한 척 하지 마요 별로예요 완전 별로 컨셉이에요? 쿨해진 동자야, 콜드브루를 마셔라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또 보고 싶었나? 그간 사내 연애를 총정리했습니다 관계와 현황, 리스크 등을 파악했습니다 의도가? 업무가 깔끔해지죠 이르는 건가?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뭐야, 이 쿨한 판은 쿨해진 동자야, 콜드브루를 마셔라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들켰으니 쿨하게 정리해야 돼 더 깔끔한 남자로 가자 집안 깔끔한지 가족력 깔끔한지 제사 깔끔하게 안 하는지 100% 다 물어보자 아주 깔끔해 쿨해진 동자야, 콜드브루를 마셔라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재미있는 여자네 제사 있어요? 구매한 쪽 뭐예요? 반려동물은? 고양이, 성형했어요? 눈만, 남사친 많아요? 100% 앗싸요 팀장님은? 내일 문담 예정 공유 고마워요 쿨해진 동자야, 콜드브루를 마셔라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쿨하게 정리 중인가? 좋군 앉아요 이 커피 날 닮았어요 아주 깔끔한 맛인데 또 맛볼 잠깐! 혹시 제사 있어요? 종가집 6대 독자 오 마이 갓 쿨해진 동자야, 콜드브루를 마셔라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팀장님은 만났어요? 네 또 키스하고 있을까요? 또 있습니다 보고서 수정해야겠어요 다 남자니까 네 했습니다 쿨해진 동자야, 콜드브루를 마셔라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다른 놈과 또 키스 그러던지 쿨하게 정리 쿨해진 동자야, 콜드브루를 마셔라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조지아 크래프트 콜드브루 다른 놈과 또 키스 쿨하게 정리 단둘이 차 안에 양다리 잔치 나도 깔끔하게 정리 이 커피 참 깔끔하죠 마치 깔끔하게 먼저 차버린 나처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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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